마음이 정말 좋습니다. 또 항상 대상을 탔 때는 기분이 참 좋고 대상도 많이 탔습니다. 전문적으로. 동강화천당은 원래 대한민국에 사줍니다. 경기도 내에서는 여러 번 나갔었는데 전국으로 나온 건 처음이에요. 감회가 새롭고 심장이 뛰어요. 동강화천당은 원래 대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 동강화천당은 원래 대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 동강화천당은 원래 대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 장애인들이 학창을 통해서 노래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어서 너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기분도 좋고 인성에도 좋고 또 본인들의 자부심에도 빛날 것 같습니다. 장갑으로 5번 전략회 여성장의 납창단이 되겠습니다. 거진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. 그런데 자꾸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런 합창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성적을 떠나서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소중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